네 오늘은 4월 30일인데요 내일은 5월 1일 클로자의 날 네 이번 클로자의 날은 산호지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오네요 산호지 대물나라에서 5분 거리 베스들이 들어있어서 아직 토종터 같은 베스라 완전한 베스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25급 이상의 준척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곳이죠 네 대물나라 특파원들이 지금 막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박 활동 2박 활동 짬락 웬거 소식을 기다려 봅니다 산호지가 굉장히 분위기 좋아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하세요